아버지, 하나님의 바라보시는 조성아 아버님의 그 영혼을 우리가 함께 기도드립니다. 아버지, 권성아 아버님의 그 치아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아픈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서 어려워 만들지시옵시고 아버지, 그 정말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완전히 치유될 때까지 아버지,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과동증에 아버지,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, 권성아 아버님의 그 호흡과 모든 몸의 아버지, 생명의 숨결이, 아버지의 살아계시는 말씀이 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, 주 하나님, 무엇보다 권성아 아버님의 구원을 위해 기도 올려드립니다. 주님, 이 세상의 아버지, 아니면 믿음만큼 지한 것은 없다. 주님, 권성아 아버님의 통에 예수님의 친구들에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지금 가족과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이 권성아 아버님의 통에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,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는 그 강한 믿음을, 온전한 믿음을 주실 수 있사오며 항상 우리를 즐거우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. 아멘